와우. 와 멋있어. 우와 우와 우와. 졸마. 졸마. 그거 500kg짜리. 오독이야. 대단하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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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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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었어! 가위로! 10개의 도전! 과연 가능할까요? 10개의 도전! 과연 버스라이크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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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파 승봉! 다음은 야구팔러지이 격파를 합니다. 머슬벌크. 그의 초능력. 도전! 주석, 주석, 주석! 도전! 오우! 격파 승봉! 너무 무서워. 매운 멤버 슬프로 못 었습니다. 저 진짜 힘들어. 그냥 웃겨. 그냥 웃겨. 와우. 무슨 걸. 그냥. 그냥. 대박. 대구하고, essere 연주jar 수 방. 맨손으로 갑니까? 한 번에 인정은. 조각이 났습니다. 팀은 한 대도 깨부친다. 과연 멋을 헛기시면 어딘가집니까? 저게 제일 민감인데? 성공! 뱅속으로 물을 부숴버린 이 남자는 내가 바로 머슬 헐크다! 안녕하세요. 2015년 월드 머슬매니아 월드 챔피언 초능력 파워를 가진 자 김창균입니다. 개념생이 빨래판 복권이 아닌가. 아 오픈 가능해요? 오픈 가능합니까? 한번 보여줘요. 야야야. 빨리 하자. 된다 된다. 완전 된다. 어르신. 이렇게 나은자 바디빌딩 근육이 많은 사람 본 적 있어요? TV만 봤어요. 이렇게 실제로 본 적 없어요. 처음이죠? 이렇게 몸 좋은 남자 좋아요? 몸 좋은 남자 좋아요? 아니 만져봐요. 괜찮아. 매달려 보세요. 하나 둘 셋. 우와. 우와.